비트 한 번만 괜찮게 나온 것 같아 어 좋아 어 처음부터 좋아 음침하지 죽을 것 같지 멜로디도 대충 있어 오 오 오 오 좋은데요? 너무 좋은데? 그리고 이제 노래 약간 힙하게 노래하다가 뒤에는 더 랩을 넣는거야 아 여기요? 보기만 해요 이 노래를 들으니까 약간 이제 멜로디 이렇게 랩하는게 멋있을거에요 여기가 이 노래를 또 구차해보다 좀 더 어렵게 한번 불러보면 어떨까 그때 말했던 트리플 리듬으로 오 너무 좋은데요 이거? 이 부분은 어떻게 할지 조금 고민되고 아 이제 뭐라하냐면 확 분위기가 바뀌는거에요 아 근데 저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 사람이 공허하다 보면은 자기 생각이 계속 빠지잖아요 그니까 고민 걱정하고 뭐 하다보면 자기 그냥 하나에 빠지잖아요 뭔가 다른 사람이 저에게 좀 약간 괜찮아 약간 이렇게 너는 괜찮아 약간 이런 것도 하나 넣고 싶은데 작곡가님이 해주시면 뭔가 그런 느낌이 확 들지 않을까요? 그건 좀 심사숙고로 목소리 많이 심는다고 조금 딥한 여론이 있어서 아니에요 제 곡에는 너무 잘 어울려져가지고 일단은 지금 어느정도 내가 멜로디 틀을 짜놨으니까 이제 그런 빈 부분들을 너가 할 수 있는 자리들을 내가 이제 좀 준비를 해놨거든 네 그런 부분들 그리고 너가 줬던 내용들에서 좀 가사로도 만든 부분도 있고 아까 그거 앞부분 앞부분 드라마 드라마 이런거 드라마 드라마 그런 부분들은 살짝 오늘 가이드로 불러보고 아 그럴까? 네 빈 공간으로 지금 한번 불러볼까? 네 저 가사 한 번 보내주시면 바로 있는 부분만 해보는거 오 드라마 틀게 되었지 무의미한 늦은 식사를 해 아침엔 또 눈이 붙겠... 이거 맞아요?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드라마 틀게 됐지 무의미한 내 정신사를 해 아침엔 또 눈이 붙겠지 오 완전 괜찮은 것 같은데? 이거 남자 키인데 이거... 너무 잘 모르는 거 아니야? 이거 진짜 괜찮다 이거 빨리 정리해가지고 녹음 바로 빨리 진행해보자 저도 랩을 빨리 써올게요 그러면 정리된 가사 있으시면 그것만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랩 부분들은 좀 써올게요 내가 15분 안에 해서 보낼게 아 오케이 내가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어 감정기복심해 감정기복심해 더 센치한가 봐 자 노래 한 번 노래 한 번 I feel thirsty 목소린 잠겨 더 스키 정적을 깨는 불편한 전환 거리기 I mean I don't know how 감정기복심해 더 센치한가 봐 다행히